임재범 선배님의 고혜입니다. 과연 그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. 아 이거 진짜 노래에만 가면 남자들이 꼭 부르는 노래잖아요. 윤두은 러브레터에서 사진에 KBS 붙인 거 아니시죠? 아 요즘에 그런 어플이 있어요. 임재범 씨 아니야? 말도 안 돼요. 어떡해. 노래 잘한다. 음치야. 음치야. 아 못 보겠어. 아 맞다. 아니 내가 뭐라 그랬냐. 아 대박이다. 아 맞다. 아니 내가 뭐라 그랬냐. 아 대박이다. 이거 저거 뭡니까. 아니 1번 맞다고 했잖아요. 아 맞아. 망했어 망했어. 우와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사랑합니다. 레전드야. 세상의 비난도. 우와. 아 잘해. 미처의 모습도. 어떻게 할 거야. 어디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. 어디에 있나요?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INS 싱싱한 손 Rutigo driven. 다이어스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. 염소해 주세요 바람을 쳐받을게요 그녀 말은 제게 그녀 하나만 바랏게 주 대단하다 우와 잘한다 음치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잘했어요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잘한다 고마워 고마워 아침에 눈을 두며 늘 네 생각이나 아 어떡해 나는 미소로 시작하고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네 생각이 나 누구보다 더 난 행복한 사람 이제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 지친 하루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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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잘한다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 이렇게 해서 노래하는 고소령은 슬프지였습니다 아 정말 다 같았어요 노래하는 게 말 들을 게 안 들어 이거 너무 반칙이다 오늘 노래하신 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해요 갑자기 헐리우드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죠